전주에 있는 중앙 숯불갈비 반갑습니다. 여기는 오늘 전주 2일 동안 EX 유도버에 공연했다고 전주의 실시간 중앙 숯불갈비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먼저 중앙 숯불갈비 고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여픈 소금을 익혔다가 구워놨습니다. 상체를 싸지 마시고 일단은 소금을 소금에 찍어서 소금 너무 많이 찍으신거 아닌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뚱뚱하니 육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육즙이 살아있대네요. 자 다음시 워샤 워샤 쌈을 하나 또 싸서 드시오 이번에는 쌈을 먼저 싸우게. 지금 팬고기는 송은씨가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상고를 하하하 저랑 오늘 밥을 먹으러 송문희씨에게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송문희씨 안녕하십니까 1년동안 저와 함께 같이 일시를 보냈어요 MC 공연 한 해 보내면서 소감 한말씀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소감 소감 아니 고기를 드시고 계시네 일단 고기 먼저 먹고요 네 먼저 드시고 1년동안 이 일을 하면서요 새로운 일을 처음 접했는데 처음엔 너무 탱시하고 그렇고 그래서 얼굴로 접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오케어차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즐거웠어요 아 오늘은 다른 포관들 하하하하하 제가 이번에는 쌈을 한번 싸고 있습니다 쌈을 싸서 쌈을 싸세요 고기를 하나 올려놓고 하자리 하자리 그다음에 여기 무 무 색채 그다음에 고기에 빨리 주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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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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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우리 송케스트께서 그정도 자 먹어보겠습니다 선반지 하시죠 네 두 분이서 이야 이야 오늘 술맛 나네요 이야 유명한 우리 육캐스터 송케스트를 모시고 송사잔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야 자유주왕이 천천히 천천히 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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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있는거 아니에요? 타고 있는거 옆으로? 익히는거에요 아 익히는거에요? 너무 익힌거 아니에요? 네 아 너무 세게 익히시는거 아니에요? 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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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 보면 더 Следが 그러면 더 measurement 하 씨 하하하하 마늘 가자